많은 여성들이 화장을 하지 않은 듯 투명하면서 잡티를 효과적으로 커버하는 꿈의 파운데이션을 찾고 있어요. 에디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. 어딕션의 파운데이션 삼총사는 피부 본연의 질감을 살려 산뜻하고 프레시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최강의 라인업을 자랑해요. 어딕션의 더 파운데이션은 가벼운 에멀전 같은 제형이 피부에 부드럽게 발려 내 피부가 원래 좋은 것처럼 매끈해져요. 갑자기 생긴 데이트 약속이나 남자친구가 집앞에 찾아왔을 때 순수 민납 피부를 만들어주는 최고의 아이템이죠. 중요한 미팅이나 회의, 면접 등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메이크업 역시 중요하죠. 고급스러운 광채를 얹은 듯 화사한 인상을 만들어 신뢰감을 주는 어딕션 더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추천합니다. 정신없는 출근길에는 에센스 성분이 들어있어 딱 하나만 발라도 피부 본연의 아름다운 결을 살려주는 어딕션 더 스킨케어 파운데이션이 정답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